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반적인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양재 같은 경우도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투자하는 일정을 뒤로 늦추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은 3분기부터 회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한 3분기 정도 되면 1조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하반기는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고요. 이사님 최근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캐즘 구간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즘 구간 진입했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바닥 구간 진입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캐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존 전쟁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즘에 들었었다는 것은 성장을 하던 어떤 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가격에 대한 저항도 낮춰야 되고 배터리의 어떤 발화 위험성도 낮춰야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초기에 사는 얼리어덮터들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갖고 있어. 니들 이거 안 타봤지 하는 과시욕이 있거든요. 얼리어덮터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먼저 요즘 유튜브 발전됐으니까 내가 아이폰 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전 프로 나오면 비전 프로 내가 써봤는데 하고 내가 분해해 봤네 하면서 엄청나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리어덮터들의 특징은 그거거든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막 쓰고 재미있고 이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걸 써보고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는 그 수요로 인해서 확 올라섰는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로 상승, 수요가 늘어나려면 대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짜리 차를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사는데 천만 원 더 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모델, 디자인, 차 브랜드 이런 걸 따지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저가 차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여기서 천만 원 차이면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천만 원을 더 주고 내가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야겠어. 이게 쉽겠냐는 거죠. 자동차가 요즘은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도 막말로 얘기해서 충전소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한번 충전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주행거리 요즘 늘어나긴 했지만 부산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전기차 충전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여기에 가격까지 한 1천만 원, 1,200, 1,500만 원 차이가 나 버린다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수요가 확 올라왔었던 성장이 정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 정체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팔던 초기 공급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팔리네? 정부에서 미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파를 늘리잖아요. 시장 마켓 사이즈가 만 대였을 때 생산하는 캐파가 5천대였었다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 언제까지는 몇 대 몇 프로 이상 생산, 저기 팔아야 돼 뭐 이런 강제를 하니까 안 팔던 내연기관 차들도 뛰어드는데 내연기관 차들에서 캐파를 갖다가 막 10만 대, 20만 대 막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확 늘어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처음에는 초기 얼려다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그 사람들을 얼추 사고 나니까 이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차들은 생산을 하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수요가 주니까 어떻게 돼요? 출입 경쟁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할인을 하든지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마진이 있으니까 이미 양산 능력이 되잖아요. 100만 대 이상을 팔고 있으니까 생산에서도 마진이 있고 FSD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버는 돈이 있고 하니까 여력이 되니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밀어내기를 하는데 오늘 기사 났죠. 포드가 차 한 대당 10만 불 정도 적잖아기 때문에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수록 소낸 거예요. 양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딸리는 회사들 그다음에 브랜드가 약한 회사들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하면 기술력 떨어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점점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기차에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차전지 셀 만드는 회사도 그럴 거고 그 뒤에 있는 소재에서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은 생존 경쟁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정리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도 정리가 될 것이지만 이 외부에 있는 그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또는 2차전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최악이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아주 높을 때 산 게 재고평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계속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은 바닥에서 좀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최악은 지난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돌아서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고 수요가 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저항이 줄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GM처럼 자신 있게 프로모션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보이지 않겠냐. 기대를 지금 이번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보니까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공급이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도 늘고 있지만 생산을 하겠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문제는 가격 저항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출혈 경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IRA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43개 모델에 대해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데요. 올 1월 달에 그게 19개로 줄었어요. 중국산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 4월 25일부로 지금 이게 다시 43개로 회복이 됐어요. 신차보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다시 늘기는 하겠지만 이 속도의 폭, 회복 속도의 폭은 결국은 가격적인 저항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의 속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반적인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엔 언제까지 캐파를 몇만 캐파를 한 달 이렇게 늘려놨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양재 같은 경우도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투자하는 일정을 뒤로 늦추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캐파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획 탔던 거니까 밀어붙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금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투자했어도 거기 투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놨었으면 받을 이자인데 투자를 해놓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을 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에서는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스케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염호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 칠레 염호 쪽 얘기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삼성그룹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 쪽에 광석립퉁 강산 역시도 시장조사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은 3분기부터 회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일단 눈에 보였던 거는 분위기상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은 다 해줬었는데 이번에 2분기 때 5,500억.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한 3분기 정도 되면 1조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하반기는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할 때마다 항상 나온 게 니네 자사조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밸류업 한다는 데 왜 안 해 이거였잖아요. 장인화 회장 선임되면 하지 않을까 됐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분 등에다 보따리 지고 전국 사업장 돌아다니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검토를 개시했다라고 밝혔거든요.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방에 갖고 있는 11%를 다 소각을 시켜주면 정말 땡큐인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스타일로 봐서 3년 분할 아닐까 싶은 생각. 빠릇 조금 강하게 해주면 2년 분할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일단은 하방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합해 보면 수요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실적 개선은 2분기까지 안 좋다. 그 리튬 가격 반등한 것이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되는 건 하반기부터 될 거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은 판매 개시하기 시작했고요. 리튬 관련해서 투자를 또 추가로 검토한다 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투자 일정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바꿀 생각 없다. 예정대로 투자한다. 사실 누가 맞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그래도 업황은 좀 개선될 거다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의 내용을 총합을 해서 보면 결국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 그런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정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에코프로 그룹이고 정해진 어떤 시장 반응을 좀 보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포스쿠그룹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마냥 2차전지만 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기 소신, 확신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신사인당 출연하면서도 작년에 12월 정도에 반등 나올 때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가 되게 바닥에 나올 것 같으니까 1분기에 좀 싸게 사보시라. 없는 분들 사보시라고 얘기를 했고 비중이 크지 않으면 물려 있으면 1분기에 오히려 조금 팔았던 걸 다시 조금 물 타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속 2차전지 사세요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넌센스라고 봐요. 2차전지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더라도 지금 당장의 이 구간에서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흐름이잖아요.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변함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장의 어떤 강도, 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의 일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갖고 계신다면 너무 비싸게 산 게 있고 지금 여력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포트의 일부지만 많다 싶으면 지금 조금 담아보시는 건 괜찮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돌아설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하반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 좋아짐의 어떤 속도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저항의 문제, 차 가격 저항의 문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종합해놓고 말씀을 드리면 없는 분들은 조금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비중을 크지는 않은데 조금 담고 있어요. 제 포트에는 그냥 원어브 댐이기 때문에 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금방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왕창 실어버리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좀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 사놓고 난 다음에 지켜보려면 속 터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은 뭐 확신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 왜 안 오르지? 할 게 아니라 확신 갖고 계신다 그러면 굳이 그거 신경 안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는 불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지금 적극적으로 늘리시진 마시라. 갖고 계신 거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구조에서는 조금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조금 하방 리스크가 제어되어 있는 쪽을 지금은 좀 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상황 어떤가요? 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IEA에서 23년도 대비해가지고 2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 함정은 중국이 많이 올라옵니다. 중국이 많이 올라온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 20%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유럽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제외로 놓고 보면은 성장폭이 생각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IEA 전망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들이 많아서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업체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테슬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좀 기대치만큼 못할 것 같다. 대신에 자기네들은 ESS 쪽과 유관 사업의 성장률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초에 저가차 출시를 공헌을 했는데 저는 좀 그게 퀘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지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목표 안 줄인다. 그러니까 20만 대 올해 팔겠다라는 거 유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EV에서 흑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포드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EV 쪽의 비용 압박이 커서 주문을 좀 줄이고 생산을 좀 줄이겠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서 이익은 잘 나왔고요. 약간 좀 엄살에 비해서 실적은 잘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냥 수익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앤솔 같은 경우는 리튬 판가의 부정적인 여행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북미 쪽 주로 GM이나 이런 쪽이겠죠. 신차 모델 출시로 실적 개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SS 쪽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신규 수축 확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을 해서 조금 투자하는 데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 SDI는 우린 투자 안 줄여 한마디로 말씀드린 그거고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셋업체 가운데서 현재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내용들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SK5는 1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긴 차익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고 있고 당분간 그런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신차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수요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에 일단 BEP를 타깃한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SK1에서 하나 보실 만한 거는 전 법인의 수율이 90%를 확보했다. 이 얘기는 정상 가동을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수율이 안 올라와서 애를 먹었었는데 수율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팔리는 게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은 거. 그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아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는 1분기는 조금 저조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보전을 많이 했고 4분기에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이 된다. 근데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역시 병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미 쪽은 11% 인도 쪽이 8% 성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아마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인베스터데이인가? 거기서 이제 혹시 추가로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다. 연간 판매는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일정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조금 침체기 내지는 조정기를 대응할 생각이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수요 둔화, 판가 하락 영향이고 2분기도 수익 개선은 제한적이다.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단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LG화학은 LG 엘솔의 모회사죠. 여기가 양극재 올해 출하량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얘기는 다른 데는 양극재 출하량이 조금 줄거나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 이런 거 얘기했는데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LG 엘솔이 내재화라고 해야 되나요? 계열사가 활용하는 걸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극재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올해 4조 원 이내에 투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철강 쪽으로 해서 소재부문 생산 능력 확대할 것이다. 그런데 리튬은 최저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남미 쪽 염호 탐색하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회 논의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K배터리 3사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LG 엘솔, SDI, SK이온 3사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재무 여력도 좋고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현 시점에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왔고요. AMPC라고 해서 보조금을 작년 치 거를 한꺼번에 467억을 반영을 했고 올해도 또 이거를 수출을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465 배터리라고 얘기하던데 내년에 양산하는데 관련해서 준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도 27년 양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요즘 샘플 테스트를 추가로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2170 배터리 쓰고 있는 모바일 쪽 업체들 그런 업체들하고도 컨택을 하고 있다는 건 자동차 메이커 외에 다른 업체들하고도 컨택을 해서 이 465 배터리 쪽 수요를 좀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쪽은 그런 것 같고 엔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ESS 쪽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 것 같고 신규 수주 이런 쪽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상반기는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 SK온은 실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BEP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포드가 또 이번에 주문을 줄인다고 했는데 포드 주거래처 중에 하나가 SK온인데 물론 CATL 쪽에 많이 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SK온은 영향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센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 해가지고 현대차라든지 다른 고객사 확보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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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